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울진구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8일까지 실사용자인 읍면 이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방송청취 불편해소 및 마을주민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기존 마을방송을 유지함과 동시에 개인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 송수신이 가능하고 마을방송 수신자 확인 및 재청취 기능이 있어 지형 등의 영향으로 마을방송 청취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중요 행정정보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의 실사용자인 마을이장 및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고 전화방송 및 앱방송 시연 등을 통해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이태직 안전재난과장은 읍면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교육기간 동안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사실상은 읍면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다하겠다는 8월 4일 미래입니다. 이것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을 지지해야 하는 금지점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선 이태직 안전재난의 남성 이승마을 확인하고 이제 대부분의 남성과장번호 행정에 대해서는 상상에 대해서는 이승마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mainframe 시스템을 통해서